아니, 자꾸 왜 이런 일이 오늘 생기지? 누구세요? 실례합니다. 혹시 고철 아버님 되십니까? 누구시죠? 고철이 형 하는 동네 동생인데요. 고철이 형이 제 필수 CD 빌려가서 아직도 안 돌려줬어요. 무슨 일이야? 너 그럼 몇 살이야, 지금?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요. 중학생이네, 그럼? 네. 너 이리 와봐. 너 이거 이마 이거. 야, 봐봐. 왜? 너넨 없지. 우리 아빠한테 다 이뤘어요. 잠깐만. 어, 아빠한테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어, 아빠. 진짜? 어, 알았어. 야, 우리 아빠가 탱크 보여준다고 그래. 어, 탱크? 탱크 보러 가야지, 탱크 보러. 재민이 형, 잠깐만. 나도 좀 탱크 좀 볼 수 있을까? 아버지한테 한 번 여쭤봐. 네. 아빠. 어, 나도 좀 바꿔줘. 어. 통신보안. 아, 충성. 예, 호철 앱입니다. 아, 저기. 저 탱크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? 아, 오늘 그럼 대포도 쏘나요? 아니, 그럼 대포 소리가 커요. 뻥튀기 튀기는 소리가 커요. 근데 저기 군부대 들어가려면 내가 군복이 없는데, 아람단 옷 입고 가도 됩니까? 알겠습니다, 통신보안? 충성? 아까가 뭐래요? 그냥 웃으시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